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좋은 국민이 궁금해요. 그래! 그래, 이거 궁금했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첫날이었잖아요, 첫날 밤에. 둘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? 아, 이때 만나긴 만났구나. 썸 타는 상대가 지금 이 안에 있다.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. 다시 여수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찍을 것이다. 아, 진짜.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머, 나 너무 놀랐어. 결혼 준비를 하시네. 너무 궁금한 게 있습니다. 좋은 국민이 궁금해요. 그래! 그래, 이거 궁금했어. 이거 어떻게 된 거야? 이게 첫날이었잖아요, 첫날 밤에. 둘이 새벽에 뭐 하는 거야? 아, 이때 만나긴 만났구나. 썸 타는 상대가 지금 이 안에 있다. 지금 연애를 하고 있다. 다시 여수로 돌아간다면 다른 사람을 찍을 것이다. 아, 진짜. 어떻게 된 거야? 어떻게 된 거야? 어머, 나 너무 놀랐어. 결혼 준비를 하시네. 좋아. 하하하하